귀찮게 하러 왔지 귀찮게 하러 왔지 잠깐만 이게뭐야 양이 이게뭐야 귀 이거뭐야 이거뭐야 잡아줬지 찐득이 왜 묻히고 다녀 쟌리가 아니야 자 아구 피곤해 왜 피곤해 아구 졸려 아구 졸려 아구 졸려 아구 졸려 아구 졸려 아구 코 자 코 자 코 자라 얼마나 겁쟁이는 자라 오오 이렇게 보니까 꼬리가 자신감이 생겼는데 자세가 나오는데 이제 양쪽에서 보조해 주는 사람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제 겁없다. 아이고 이뻐라. 할머니. 그래. 야옹이. 할머니. 엄마랑 있을 때야 더 편해 보이네. 야옹이. 야옹이. 어디가 이뻐? 이 새끼야. 어? 바람 피지마. 이 새끼 어디 갔다 왔어? 이제 돌아다니지 마라. 이 꽃이 이제 이쁘게 핀다. 응. 그 이제 지금 피는 식이야. 어이구. 어디 갔다 왔또? 이제. 매일쯤은 하얗게 되겠네. 이거 뭘 이렇게. 묻히고 다녀? 찐득이 아니야. 저거 보박 덩고를. 이거 뭐냐? 찐득이는 아닌데 뭐냐? 헤헤. 뭐냐. 어디 나가고 그러면 안 돼요? 아이고 이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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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들이 오. 언니들이 오면은. 하얀이 이쁘다고 할텐데. 야옹이. 아이고 경치 구경해. 찢찢찢. 야옹아. 야옹아. 이녀석. 아이고 이녀석. 어디 나가고 그러면 안 돼 이제. 손 좀 봐. 이뻐 죽겠어. 여기가 진짜 뭐가 자국이 생겼네. 이거 뭐지? 알았어 알았어. 여기. 아이고 이리 와. 아이고. 야옹 손톱 빼면 안된다? 코 자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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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자 야옹 야옹 졸려 자 코 자 바람 시원하게 분다 또 자라고 아이고 이빨아 야도 근데 배가 많이 살이 쪘다 너 수술된거 맞어? 응? 몸이 무거워진거 같은데? 응? 발톱 집어넣어 코 자 코 자 코 자 진짜 배가 많이 무거워진거 같은데? 잠만 자고 딱 임산문데 이거 야옹 야옹 얼른 자 젤리가 젤리가 야옹 오이야 손 손 응? 자자 귀찮게 안할게 자 아유 귀찮아 발톱 집어넣어 발톱 집어넣어 잘자 잘자 고맙게 아유